자,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의범절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이 여러분들 경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법률을 따지지 않더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인명직들은 다 물러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의 털이 났는지 그렇게 양심 불량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명직은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국정연구소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러나야 되죠 그리고 물러나는 것을 법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그것은 정권이 종결될 때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 여러분들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설계자가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키겠다 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 정부에 맞는 사람을 국정연구소 원장이 대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냥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인지 정말 이 홍장표시가 1960년생입니다 어디서 뭐 배워 먹었는지 그게 임금을 올리면 성장이 안 된다 그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전혀 검증받지 않은 그런 이론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론이라기보다도 그게 뭡니까 그냥 잘못된 오도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한나라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으니 얼마나 참 막대 먹은 사람들입니까 홍장표는 사람이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학위를 하고 그냥 운이 좋아서 부경대학 교수로 갔겠죠 한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은 학교나 이런 데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임금을 주도 임금을 올리면 성장이 가능한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초대에 아마 경제수석을 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또 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부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다 사표를 내고 물러나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하는지 참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이 사람들은 넌 도톰히 양식이라든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이 양반이죠 국가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습니까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그 파급효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수석이 엉터리 임금 주도 성장을 외치고 뭡니까 학계에서도 그냥 아예 적어올 때 마이놀리티지 않습니까 학계에서도 홍장표라는 사람을 이번에 나는 알게 됐지 무한한 사람조차도 몰랐습니다 물러나야 되죠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나 KDI 원장 거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바뀌어야죠 우리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참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참 좀 멀리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회에 그냥 해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는 일을 안 해야 되죠 1960년생이면 올해 62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니까 권성동씨가 1960년생이고 김기현씨가 1959년생 권영세씨가 1959년생 정진석씨가 1960년생이죠 인생의 도를 어느 정도나 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발적으로 거치를 결정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짐승들도 아니고 이게 법니까 꼭 그게 법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내가 절로 듭니다 인생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60년생이니까 저하고 동시대를 같이 살아온 건데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더 깨우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줄어들고 자기가 살 날을 개수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될지 오명을 줄이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좀 선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명직들이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 참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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